하우스를 처음 배워보시는 친구들도 있었고 기존에 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고 주말에 또 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도 해주시고 하우스가 참 재밌으면서도 힘든데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막 쉬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호성 예전에서 수업하고 있는 손주입니다. 스트리트 짠! 스트리트 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